일본 내각이 2016년 국방 예산 중 일부분을 다오위다오방위에 사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이에 훅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군사 안보와 정책 동향이 주변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또 중국은 일본이 역사를 거울삼아 평화발전의 길을 걷기를 촉구한다며 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희망했습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